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또 그 부활하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자 합니까? 이번 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가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에 있어서는 있어서 그 믿음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에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매일마다 날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며 나는 또 무엇을 믿는 것이고 내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그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며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배경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오직. 왜 오직이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최선의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전력을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내어놓은 그 최상의 결과를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조차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세상이 어리석다, 둔하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 사람들 즉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로 구원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을요. 내 인생에 언젠가 나타날 그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가 지금 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거나 또는 지금의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구원을 늘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요.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늘 바라고 늘 구한다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사람의 사랑이기도 하고 사람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성취 아니면 권력 아니면 예술 문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에게 종교라는 그 마음의 만족감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렇듯 각자 자기만의 취향과 자기만의 욕심과 또 자기의 어떠한 상처를 발판삼아 그거에 맞는 나만의 구원자를 정하고 나만의 신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었냐 내가 원하는 표적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마치 우리의 조상을 애국 땅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그 애국을 벌하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시고 가난한 땅까지 정복하게 하셨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헬라인에게는 세상적인 지혜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가장 모욕인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죄인이나 받는 그 형벌을 당한 예수가 구원자라니 그렇게 말하는 저 유대인들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듯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욕망과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나만의 신을 만들어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낸 신을 보면서 그래 이게 신이지 이게 구원이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신은 그렇게 만들어낸 우상은 반드시 뭐하냐 자기 자신을 도리어 속박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고 그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우상에 완전히 올가메어지고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인간관계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권력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나를 더 매이게 만들고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죠. 더 그거에 빠지도록 더 그게 매몰되도록 더 그것만 바라보도록 완전히 그것에 중독되어지도록 지금 세대를요. 도파민 중독시대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영상 뭔가 자극적 영상들 그러니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완전히 거기에 메어가지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쫓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중독 상태. 왜 그러느냐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닌 거죠.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원래 우리의 형상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죠.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고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결국 그게 나를 옥죄고 얽매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나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냐 우리는 다른 것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상처를 가릴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그것으로 나의 신을 삼고 나의 형상을 삼아 살아가니 결국 옥죄이고 얽매이고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걸 보고 이번 주 말씀에 뭐라 말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답이 됩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다른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구원 받도록 그 방법을 삼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린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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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죄사함의 증거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았고 그 진노를 그 저주와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부활의 승리와 감격으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떠한 어리석음일지라도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능히 구원하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 무능해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끼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약한 것이라도 사람의 모든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나타내셨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로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오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정말 미련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요. 우직하게 그리스도만 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까? 가장 먼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게시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어떻게 말씀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느냐 가장 좋은 것은요 말씀에 집중해서 소리를 내어 또박또박 그 말씀을 읽되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읍줄을 읽는다고 말하는데 그 읍줄을 읽는 것을 보고 한국말은 뭐라고 말하냐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묵상하여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 담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하시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고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내 마음에 채우시는 감격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발견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 날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예수 그리를 통해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되어지고 능력되어짐을 고백하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짐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닌 거죠. 진짜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주권이 있으니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들께서는 오늘로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타트만 2025 이걸 놓고 반드시 나의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 전도가 기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히 복음을 선포한 시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예수 믿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어지죠.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므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과 지혜에 있음을 알게 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역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지혜 되어짐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 말합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라고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복음이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가정과 가문 오늘의 만남과 현장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부활신앙인으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